수학과 박현수 선생님 수학과 최민근 선생님입니다. 수학과 박현수 선생님 나와주세요. 수학과 선생님들이 나오실거야. 수학과 선생님들은 뭘 잘하실까? 수학! 그렇지. 재기를 잘 찾으시지. 맞아.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재기로 이야기를 할거야. 재기. 누가 더 많이 찾으실지. 자, 우리 여기 박현수 선생님이 더 많이 찾으실 것 같다 하면은 왼쪽. 그다음에 최민근 선생님이 많이 찾으실 것 같다 하면은 여기 오른쪽으로. 자, 빨리 선택해보자. 그래서 잘 봐요. 여러분. 자, 우리 화이팅 한번 해보자. 화이팅! 자, 잡으면 영재. 이제부터 잡으면 영재. 마지막으로. 한글자막 by 한효정